다크 소울 3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다크 소울 3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후의 시간까지 가기 전에 일단 그동안 모았던 소울들을 어떤걸로 바꿀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뱀 성자의 촛대 심판의 대검 이거 다 본거구요 로스릭의 성검 쌍왕자의 소울이 있어야되네요 월광의 대검은 본거고 죄의 대검 오 로리안의 대검 오 특대검이에요 로리안의 화염 오 멋있다 흠 로스릭의 성검 로리안의 대검 로리안의 대검 요거 하나 만들죠 네 로리안의 대검 네 로리안의 대검 폭풍의 곡검 뭐지? 이름 없는 왕의 소울로 음 곡검 하나 만들 수 있구요 용사냥꾼의 검창 아하 아 이름 없는 왕이 사용하는 검창이네요 음 오 이름 없는 왕껄로는 오 세개를 만들 수 있네 음 진짜 최 진짜 요거 만들죠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지독한 배신 자꾸 지독한 배신 나보고 배신하라고 자 아무튼 사용한 장비들을 보면 이게 뭐더라 로리안의 대검 크으 와 와 와 오 오 오 대박이다 어 전기 한번 써볼까요? pod 이거 말구요 또 뭐, 뭐 conting 용사형권의 창 아 능력치가 부족해 어 어 이거 아닌데 아 요거 용사형권의 검창 어 이거네 방패로 맞고 이걸로 나를 그렇게 때렸었는데 음 전투기술은 어 올려치기네 음 그렇군요 다크소드로 바꾸구요 어 휴 이야기 이 할머니 무서워 이 이영의 소울들 이거 어떡하지 뭐 상관없겠지 몇개는 팔까요 깊은곳에 주교들 용은 팔자 걔네는 보스라고 하기엔 너무 쉬웠어 자 여기서 음 지구력 올리구요 체력 지구력 두개 페이웅 머닐 얘도 팔아 얘는 너무 너무 쉬웠어 보스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어 소울이 모자라 아 음 설리버는 좀 어려웠고 무희 쉬웠고 데몬 어 데몬 데몬권 판단 보임 보임 됐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네 요상태로 음 네 요상태로 가면될거 같아요 잠부리 하나도 없어 나 떠나 오 으 오 아 오 아 오 오 오 오 자 이제 엔딩을 향해 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장작 모든 장작의 왕의 장작을 다 갖고 있구요 이제 왕의 장작을 왕좌에 돌려놓습니다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네 나머지 내 해골인데 다 됐는데 이제 어? 박려가 다가온다 어? 반사적으로 눌렀어 아 아 타버렀어 아 아 거인구요 거인구요 아 아 이게 불의 개생이구나 아 오 아 네 아 롤드린의 신들을 죽이리라 어 신들을 죽이리라 태초의 화로 태초의 화로 아 불이 꺼진 제사장 아 돌아갈 수도 있나보구나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요 자 여기가 태초의 화로 어 저기로 나가는건가 불이 꺼진 제사장 우와 최후의 적의 시간이다 승리 있으라 절망일 줄은 와 아 세상이 망했구나 숨겨진 길이 아니다 아 여기도 바로 나왔는데 바로 이게 있어 뭐지 어 어? 뭐야 이게 뭐가 이상해요 여기는 아 너로 아 아 아 아 아 태초의 화로 자 갑시다 백령들의 도움 따위 필요없습니다 우와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놈이 최종보스 오 오 강하다 오 오 오 와 빈틈이 거의 없어요 무섭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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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마법? 마법을 써 패턴이 바뀌었어 와 에네릭 파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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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율이다 진짜 와 와 누가 보면 유도탄인줄 알겠다 와 와 패턴이 무기가 또 바뀌었어 아까는 분명히 창들고 있었는데 어 또 대검이다 와 와 와 이제 진짠가? 와 와 뭐야 와 우연타 또 strange 이 に 엑 그런데 결과냐 먹는 타이밍 먹게 좀 해주세요 어 잡았어 쎄다 쎄 아 죽었네 방금 뭐해 죽은거지? 어 강합니다 강해요 강해요 콤비네이션 장난 아니네 이야 다섯번 공격하는데 그건 못맞겠는데 그건 굴러야 되는데 무조건 1타 2타 맞고 3타채 굴러야겠다 오시오 쎄다 당해요 빈틈이 있는 듯하면 없어 아 와우 쎄다 참 무섭네 이게 어둠 강하죠 어둠으로 한번 때려보자 어둠으로 한번 때리고 최종 보스다운 강함이고요 패턴이 얘가 지금 내가 본 것만 4종륜 되는 것 같아요 5종륜 4종륜 5종륜 5종륜 세 번 올려치기 세 번 올려치기 대신 먹을 기회를 줘 저거 뭐지? 뭐야뭐야뭐야뭐야 분노하지마 진정해라 뭐그러니 독뿌렸지 독이죠 끝 끝났다 5단 쿤보 꽤 무서워요 5단 쿤보 꽤 무서워요 그럼 와 한방이야 피하는거봐 와아 5단콜브가 진짜 너무 무섭다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저긴데 멋있어 어 잡혔어 아 저 잡기 저거 아 봤는데 반응을 못했어 잡기 별거 아닌거 같은데 아 망했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야 아깝다 저 저그 그것좀 사올께요 난 난 버프좀 사올께요 잠깐만요 네 이거 저 깨야됩니다 제사장 가서 잠불은 없어요 잠불은 내가 너무 많이 낭비했어 잠불은 못사고 어 소울이야 뭐 어차피 뭐 이형의 소울 팔면 되니까 가네 가네 아아 이거 하나 팔고 썰리번 미안하다 나는 템퓨럴 일단은 어 요거 일단 다섯개 사고 그 다음에 녹색 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 살게 별로 없네요 그래 이거라도 또 아 마력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사 자 녹색 폴도 필요할지 몰라요 자 보관함 의미 없다 불사절 뼈조가 없고 갑시다 이거 갖고 가야됩니다 다행히 벼락 강화는 좀 있으니까 지져줘야죠 아 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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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머리 아파 떨어지는 사실 이렇게 넘어 흠 그래 마법이다 너무 강해 범위가 너무 넓었어 이번엔 제가 잘 못사웠어요 방심했던거지 이번엔 잘 못사웠어 갑니다 최종보스가 이정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빈틈이 별로 없어요 저거 아팠어 나 찌르긴줄 알았어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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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 마법가지 얘 못타는겨냐 깼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흠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데미지 답없죠 이야아 좀 죽어 내가 죽었습니다 아 너무 쎄 와 진짜 쎄다 이야 역시 역시 마지막 최종 보스 와 얜 좀 쎄네요 아 2페이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마법 패턴이 좀 어렵다 와 이건 좀 알것같아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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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기야 아 잡기 아 아 속수무책이구나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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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걸 추격을 했어 아 독걸린 것도 좀 안 좋았구요 아 아 아 죽겠는데 진짜 해제 다필없어 이것 이것도 해제 해제하고 오직 딱 두개만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한번 어 잡기 잡기가 잘 안보여요 탈이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손을 뒤로 빼는게 잘 안보였어 또 맞았어 저녁에 맞았나 또 맞았어 저녁에 맞았나 스페어 터치 잊지 터라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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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끝났어. 자 이제부터 진짜에요. 5단 콤보. 말도 안된다 진짜. 아우 박작작기. 아 잡기 봤는데 반응이었어. 아 뭐야. 아 잡기 잡기. 아 잡기. 잡기 잡기라. 와 잡기. 잡기 잡기 맞고나서는. 침착해지기가 좀 힘드네요. 황금송전 없다 큰일났다. 또 사러가야돼. 이야 엔딩보기 힘드네. 엔딩보기 쉽지않아. 엔딩보기 쉽지않아. 마법이다. 마법이다. 와 저건. 거리 벌렸다고 생각했는데. 세상에. 거리를 좀 벌렸다고 생각했는데. 와. 와. 거리 좀 벌렸다고 생각했는데. 저건 끝까지 오는구나. 저게 뭔지 알았거든요. 뭔지 알았는데. 아. 세네. 아. 세다. uit. 됐다. 문. 코 todas. spoken. 잠시. 확실oxi toda. ibilid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법이다. 말도 안되는... 아... 구르지 말걸... 아... 거기서 왜 굴러... 거기서 왜 굴러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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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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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